쟤가 듣기론 아아아아 왜그래 왜 꺼져야만했어 왜 오늘 왜이러지 아 여기가 떨어져 죽는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야 야아아아 여기 떨어져 죽는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알아야지 몸이 절로 갔어 어 아아 진짜 그만 떨어져 죽어오라고 오오오 키를 아직도 모르겠어 아 아 초코푸야 난 갈 수 없지만요 아 아 젠장 아 아 아 진짜 초코푸 떨어지는것도 몰라 뭡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을 걸렸다구요 운영자 나와 내가 내려가러 가면 좀 내려가 어 아 잠깐 이거 내려가면 못가 못간다 이거야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나한테 아래로 가는 순 없다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난 오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기나 볼 수 있어 하지마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초코푸 막으면 되잖아 막으면 되잖아 미친놈아 미친놈아 미친놈이 개자식들아 좋아 이씨 하 이어갑시다 참고로 저 어제 방송 끄고 3시까지 이거 했어요 3시까지 3시까지 했어 너무 재밌더라구요 미친놈의 게임 그리고 어디로 가야할진 여전히 모르겠어 그래서 어디로 가는건지 솔직히 다 여전히 모르겠어 이제 여기는 못가요 여기는 가면 가스 가스 땜에 죽어 하지만 가자 아악 어? 저 알아낸거 있어요 페.. 카운터 패링할때 때리는 타이밍에 평타키 누르면 더 센 카운터 나간대요 아이 아이 뭐하는거야 꽝 된건가? 아악 제가 듣기론 아아아아 왜그래 왜 꺼져야만 했어 왜 오늘 왜이러지 째끼 째끼 아 내려가 아 내려가라고 아아아아 두세 맞았어 아아아아 다쳐맞네 진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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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위에 지금 내 머리위에 있어 머리위에 떨어지고 있어 야 가자 가자 피해 아 아으 진짜 야 초코오빠 그렇게 못피하는거야 안피하는거야 아악 그만좋어 날 내버려두어 아 이거 빨리 통과해야되요 빨리 가서 내 시체에서 소울조각만 먹고 빨리 나오자 아닌데 솔직히 이거 그전에 죽을거 같은데 여깄다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가가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레이디가가? 가하하 호우 위험했다 olly 사이먼 벨몬트 벨몬트 가문처럼 십자가를 던지네 오우? 뭐야 이거? 짱 멋지다 피가 없어 피가 안 보여 잠깐만요 근데 이거 짱 멋지다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이거 약간 와 북은 왜이렇게 좋아 약간 그 뭐야 액룡 전투전 같아 세키로 액룡 여기 시체 있고 번개 떨어지는게 액룡전 보스전 보는거 같네 오 아 잠깐 혹시 얘가 2단 점프 주나 왜냐면 날개를 들고있지 날개를 메고있죠 이런 블러드 스테인리스도 그렇고 이런 캐슬베니아류는 날개 달린 놈이 2단 점프 주는게 약간 전통이었어요 오 더 시스터 도전가자 더 시스터 페르페추아의 보호구 무거운 육체 과거 소유자의 번개공격의 내성부요 젠장 개뿌리 아니었네 개뿌리 아니었네 농당한 승부가 어딨어요 다 실력이지 어 여기도 시체 퍼즐 있다 힘이 약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죽음을 선고받은 나는 여기서도 기도 자세를 강요받고 있다 귀에 들려오는 것은 오직 바람에 흔들린 철장 소리다 라고 이 누워있는 나체의 시체가 말하는 거야 이 시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누워서 너무 추워 주인공이 말 걸었다 말해야지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죽음을 선고받은 나는 여기서 기도 자세를 강요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면 주인공이 독백이야 뭐야 저 매달려있는 거 뭐야 척추의 균형을 맞추는 건가 뭐야 왜 죽어 그럴 거면 그렇게 잊지 말던가 아 여기가 떨어져 죽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야 내가 어떻게 아냐고 돌날라와유 아 개 알았네 아 야 여기 떨어져 죽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알아야지 모르는 게 문제지 아니 아까 떨어져 죽었는데 초코포 또 떨어져 죽음 학습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 아 내 시체 안녕 여기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아 개 알았네 이래 졸귀시네 여기서 벽을 딱 야하 여기서 숨겨진 아이템이 딱 아 문이구나 뭐가 있을란가 아이템 손에 넣었다 마늘 향목 좋아졌다 기분이 먹는 건가 아 이것도 퀘스트 아이템이네 아 퀘스트 아이템 먹으면 약간 저거 소울도 올라가네 아아 개같은 놈 아 너무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초코포는 참고로 사회에서 욕을 한 번도 안하는 애예요 아아 친구랑 있을때도 미친놈아 빼고는 욕 안해요 아아 아 나 지금 VR했어 몸이 절로 갔어 어 아아 진짜 그만 떨어져 죽어오라고 왜 못 넘어가냐고 근데 많이 죽는거에 대한 페널티가 딱히 없어요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다행히도 죽어도 결국 그 소울 찾아서 먹으면 상관없음 개모태 몇가지 가나 볼까요 오늘 20까진 갈란가 빵아 번개 카운터 한 번도 안 나가네 킬을 아직도 모르겠어 아 아 초코포야 아니 여기 아까 죽었잖아 진짜 또 Cinderella 쩌고보 뭐 쩌고보 뭐 쩌고보 팝동이야 쩌고보 삶엿 plex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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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번개 카운터 희야아 내 잃어버린 영혼 두개 죄업의 파편이 업보의 파편이란 거겠지? 번개 카운터 번개 카운터! 안 나가 타이밍이 뭐야 대체 한번만 써보고 싶은데 왜 난 쓸 수가 없어 여기 척추 균형 맞춘 사람 또 있네 매달려서 저건 못먹는 거야? 저건 신포도야? 점프해서 몸 옆으로 가 됐지? 눈 높인 심연의 바닥 이 절벽 위에서 비밀의 뿌리는 인내심이 강한 자가 찾아오길 기다린다 절벽 위에 뭐가 있습니다 난 갈 수 없지만요 아 아 젠장 그 닭사 그만해 노몰 닭사 노몰 닭사 노몰 닭사 와 쎄다 아 진짜 나 자식 아 아 이 자식아 넌 뭐야 마법의 소라고동을 던지고 있어 나 아니야 난 노잼 아니야 난 노잼 아니야 아 나 진진청 진짜 개 싫어한다구요 진짜 진짜 나쁜 사람 중 하나는 유머를 모르는 사람이야 난 그게 너무 싫어 아 근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저 진짜 화났어 아 이노뇨 아 개 잠깐만요 아 야 죽었다 아 휡 휥 휥 휥 휥 아 아 잠시만요! 초코포 Itu 떨어지는 것도 몰라 아 초코포 악수는 못해 뇌...뇌...뇌... 뇌의의 뭐조리야 머조리 새끼야 진짜 아니 낙사가 제일 치욕스러워 아씨 초콜렛 당기네요 뭐야 뭐야 뭡니까 뭐예요 저기요 버그 걸렸어요 미친 뭡니까 나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버그 걸렸다고요 운영자 나와 버그 걸렸어요 미친 어떻게 된거죠 진짜 술래길이다 이거 진짜 술래다 이 게임은 한편의 거대한 술래야 여기 내려가면 아 내려가 아 내려가 내려가 오지랖 떨지 말고 내려가 내가 내려가라고 하면 좀 내려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개갔네 진짜 자꾸 이거 죽을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실력이 나빠서 막 그래서 죽은거 같지가 않아 머리가 나빠서 죽은거 같애 잠깐 이거 내려가면 뇨뇨뇨 뇨뇨뇨 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 호호호호호 와 이거 짱 어려워요 짱 어려워 짱 어려워 아 어려웡 냥냥냥 냥 처형화마다 나 기분 살리게 푹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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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졌어 못 가 못 간다 이거야?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나한테 아래로 가는 순 없다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난 오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기나 볼 수 있어 하지마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쪼꼬뽀 제발 이런 짓 좀 하지마 반대편 블럭으로 가는게 낫나 아 아니야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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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갈거야 와 얜 뭐야 궁극의 가드다 야야야 갑자기 방표를 아 가 가드 안돼 아 이거 점프를 회피처럼 써야되네 약간 아 저기요 굉장히 쎄신데 굉장히 쎄 이 자식 에바임 초코브방의 특징이자 특징 중 하나 예예예예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런 공포게임이 아 미치 아 아 아 아 초코포야 막으면 되잖아 막으면 되잖아 네 번 빨리 들은걸 다 처맞고있냐 이 머저리 맙둥아 이제 얘네 중있는걸로 성에도 안차 더 큰 자극 아 더 큰 자극과 더 큰 분노를 느끼러 가야겠어 이거는 이건 진짜 애들 장난같아서 잠깐 혹시 여기 혹시 이런곳에 이렇게 부활장수 하 야 개꿀이다 개꿀이다 개꿀이야 여기 화특불이 있었어요 아니 뭐야 왜 여기 석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유유 야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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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이게 자식들아 아 하하 아니... 아니... 하... 요? 하... 젠장알 하... 아니야... 쪼꼽뽀... 때리고 가드하는거 때리자마자 가드로 캔슬하는거 없으면 못게 아니 있어도 못게 난 음 요요요요요 요! 그만 때려 이씨 겁나 거슬리게 하네 아 잠깐만 일로가면 얘한테 쌈싸댁이 막는데 아아아아악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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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되게 모션 이상하다 S 다 먹어야돼 아니 으 아니 내 멍청함에 괴로워 아 아냐 할수있어 애장알 선수들이 시즌 몇 호 홈런 이런거 할 때 초코오빠는 21호 죽음 22호 죽음 굴욕이야 굴욕 바람 바람타고 와 지능 플레이 해봅시다 우리 우리 두명의 지능을 합쳐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아이씨 지친다 진짜 오 추워 으아하하핳하하하하핳하하하